굉장히 빠르다. 10000원 드릴게요. 좋죠. 어쨌든 내가 잘했으니까 돈을 땄으니까. 근데 10000원인데 내가 10000원을 주머니 넣는다. 어따 넣는지 잊어버렸네. 이거 먹고 나면 이게 뭐 끼지 않아요? 시간 칠 수 쓰세요. 안 써요? 양치만 해요? 오늘 스케일링 좀 하셔야겠네. 스케일링하니까 시큰시큰하더라고. 이자. 저도 양치 꼼꼼하게 하거든요. 스케일링하니까 치석이 뚝뚝뚝 떨어져요. 장모님 김밥 나오듯이 나오더라니까. 제가 이번에 이 치아가 하나 망가져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이 상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. 저는 했어요, 저는. 스케일링 했어? 스케일링 이를 뽑았는데 뭘 안 했겠어요. 이게 많이 없잖아. 그래서 좀 이가 하얘졌다. 그러니까 이제 다 뭐 이렇게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. 우리 친구 하나는 사위가 치과의사인데 이게 이렇게 뻐드러졌었어. 내가 속으로 치과의사를 두고 왜 갑니가 뻐드러져 있나 했더니 요새 가서 싹 고정하고 왔어. 사위가 아주 예쁘게 해줬더라고. 피부과 의사는 맞췄 거고. 피부과 의사는 맞췄 거고. 맞췄 거고 막 짰잖아요. 피부과 의사는 맞췄 거고 치과 의사가 좋구나 했어. 그래서 이제. 내가 장모님 얼굴에 이제 비립종 생겨서 이제 안 해준다. 뭘 해줄 때만 그때만 좋아하고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요. 비립종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속에 가 있어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다 못한 거예요. 그만해 이제. 하여 몇 개 안 남았어. 하여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다 못한 거예요. 하도 아프다고 해서. 그럼 아까 말 취소할게. 네? 아까 말 취소할게. 뭘 취소하세요? 다 들었는데. 아니 피부과 의사 맞췄 거 끓이는 거 취소할게. 뭘 취소하세요? 다 했는데. 내가 다 들었는데. 근데 돈 내고 가야 돼요. 어디 가서. 장모님도 곤 요사님도 이제 막 돌짚고 난리세요. 아까 전에 보니까 치과 사이가 더 좋다고. 아니 전에 저한테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. 얘 누구네는 딸이. 아 누구. 탤란트 누구래. 그래서 딸이 잘 돼가지고. 그 엄만 특실해 있더라 얘. 이런 걸.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세요.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. 장모고 친엄마고 친아버지고 장인이고. 해 줄수록 양양양. 저 말하고 잘하지 뭘 또 말하지.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여요. 가시죠. 아이고. 그건 나 머리 입고 가지. 머리 아무거나 걸치시면 되지. 아이 장모님은 자꾸 그렇게. 아무도 안 본다니까 장모님을. 왜 안 봐. 누가 봐요. 티만 입고 가도 돼. 잠바 입고 가. 잠바 입고 거치고 오시면 돼요. 어디 갔어요? 먼저 나가면. 잘 왔어. 못 기다렸어. 남자들은 못 기다리세요. 화장실. 화장실. 어디서 나는 소리야. 화장실. 가시죠. 이거 재밌다. 고맙습니다. 나 어디. 오늘 어디 가셨어요. 가시죠. 나 진짜. 여기. 오늘 다시 내려오는 거야. 어떡해. 이거 무슨 상황이야. 어디 갔다 오셨어요. 어디 갔다. 쉴 거야. 아이고 그 장모의 그 사위가. 미식 부대들로 방문 한 번 안 열어보고 내려가도 안 보고 자르네. 아유, 미쳤다.